장난 아니지? 하지만 아무리 매력이 많아도 바라면 안 돼요 그건 좋지 않아 셔츠 잠가 신유진 아닌 거 같아 너무... 너무 그거 같아 학생이 아니라 이제 됐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여러분 초대손님 초대한 적이 없는걸요? 제가 바람피고 온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와봤습니다 얼만큼 매력이 있는 거기에 바람을 빛나고 가나니 당연하지 그럴 거예요? 장난 아니지 하지만 아무리 매력이 많아도 바람은 안 돼요 그건 나쁜 거야 그러는 거 아니야 그건 좋지 않아 류진이니까 바람피고 오라고 보내려다가 전화 걸으라고 해서 걸었어 잘했어 잘했어 잘해 안 잘해 셔츠 잠가 신유진 이거 약간 이렇게 푸는 게 딱 멋인데 딱 좀 잠글까? 좀 더 이 멋이 줄지 않나? 뭔가 아닌 거 같아 너무 너무 그거 같아 학생이 아니라 애기 오늘 좀 예뻐 보라고 비킹이 들어간 거 같아 젠지 여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